네, 안녕하세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여러분, 저 로이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봐도 많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상품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키토몰이라고 하는 미국 직구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붐이 일어나기 전이라서 상품수도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간식류와 여러 가지 키토 아이템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분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간식을 꼭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은 키토몰 사장님으로부터 제품을 약간 지원받아서 제작되는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온 따끈따끈한 택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있죠? 첫 번째 아이템은 쉬르드 푸드사의 프로틴 퍼프라는 제품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 바삭한 식감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삭함이라고 하는 그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처음 사먹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 베이크드 체다 맛입니다. 여러분들 치즈볼 아시죠? 네 치즈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탄수화물 없이 이런 식감을 구현해냈는지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성분들을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보면 밀크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이게 유단백질입니다. 고형화 시켜서 파우더화 시킨 유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내추럴 체다 치즈 시즈닝. 체다 치즈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2%보다 더 적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안나토 세소, 파프리카 추출물, 혐오 추출물, 분유. 분유가 조금 있고요. 사플라워 오일은 아마 호마시유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산나트륨. 제2인산나트륨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용도일지 잘 모르겠네요. 시트르산이라고 하면 구연산, 젖산 파우더, 카제인 나트륨, 마지막으로 해바라기 CU 이렇게만 들어있습니다. 아마 튀길 때 해바라기 CU로 튀긴 것 같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깔끔한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와 저는 보면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진짜로 이 정도 원재료로만 만들었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뉴트리션 팩츠를 보시면 지방이 3g, 그리고 전체 탄수화물이 2g인데 당이 더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전체 당이 1g 수준입니다. 괜찮죠? 이번에 사워크림 어니언 맛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떤 맛일지. 사워크림 어니언 맛이네요. 크리미한 양파 맛인데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과 성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본 베이스에서 맛만 계속해서 바꾸는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역시 미국은 간식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다음 제품은요. 마찬가지로 쉬르드푸드사의 키토 디퍼스입니다. 초코볼인데 예전 그 초코볼의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난 제품입니다. 이게 사실 양이 조금 작거든요. 가성비가 엄청 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꺼내보면 이 정도 양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입이 안 터져야 된다는 거. 간식을 먹고 싶지만 그 간식으로 인해서 식욕이 지배당하면 안 되겠죠. 봉지 끝날 때까지 다 먹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분포장을 해놓지 않았을까.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뭐냐. 프로틴 퍼프를 초콜릿으로 감싸 놓은 겁니다. 이 초코볼 안에는 바삭하고요. 초코 자체는 굉장히 꾸덕하면서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 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 초콜릿 맛은 크렁키에서 먹었을 때 그런 초콜릿 맛이 나거든요. 이거 자체가 되게 바삭한데 그거를 초콜릿이 잘 감싸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크렁키를 좋아했는데 그 맛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추천 강도는 한 중 정도 드릴게요. 시판의 맛 그대로가 나다 보니까 식이장애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제가 잘 안 된다 아직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분을 안 볼 수가 없죠. 슈거프리 다크 초콜릿 그러니까 설탕이 없죠. 언스위튼드 초콜릿과 에리스리톨 이눌린 코코아버터 소이레시틴 대두레시틴입니다. 콩을 좀 썬 게 조금 아쉽네요. 스테비아 추출물 천연 바닐라 향 추출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프로틴 퍼프를 만들었었던 우유 단백질 안에 바삭한 걸 내고 무설탕 초콜릿으로 이게 감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무설탕 초콜릿은 스테비아와 바닐라 향 그리고 에리스리톨로 맛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리스리톨의 과민한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영양 성분을 보면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13g이고 식이섬유가 7g 당알콜이 4g 그래서 한 봉지 전체가 순탄수 2g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대부분 여기 적힌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쉬르드푸드의 키토 디펄스고요. 이거는 악마의 맛입니다. 시판 중에서 가장 맛있으면서 가장 성분이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아마 이 제품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천을 드릴만한 제품은 바로 카탈리나 크런치사의 첵스 맛을 내는 시리얼입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첵스 맛을 낸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쿼클랜드사의 언스위튼드 아몬드 우유에다가 타먹으면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식감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줄리안 베이커리 거를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목이 덜 막히는 것 같아요. 성분 한번 같이 볼게요. 카탈리나 플라워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런 가루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 프로틴 완두 단백입니다. 기본적으로 완두 단백을 사용하고 있고 감자 전분을 쓴 것 같아요. 넌지애모로 만든 옥수수 식이섬유와 치커리 식이섬유 그리고 구화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이 타피오카 전분 해바라기 CU 유기농 고올레산 해바라기 CU인데 고올레산은 뭐냐 이게 기능적인 개선을 통해서 올레산이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 오메가3로 알고 있어요. 지방산 성분을 함량을 올린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천연 향료 천일염 그리고 탄산칼슘이죠. 대체로 베이킹 파우더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스테비아 추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리얼이고 파우더리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감자 전분이라든지 옥수 전분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병행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프로틴 퍼프보다는 성분이 조금 떨어지기는 한데 이게 혈당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성분도 한번 보시면 전체 탄수화물 14g에서 식이섬유인 9g을 빼면 1컵 기준으로 5g 정도의 순탄수가 들어있습니다. 감자로 인한 탄수화물 그리고 옥수수로 인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지방은 6g 정도 해바라기 쉬워있었죠. 과거에 시리얼을 정말 좋아했다. 정말 시리얼만은 못 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바로 식사빵 믹스입니다. 팬케잌 믹스 이렇게 되어있고요. 식사빵 믹스예요. 과거에 정말 내가 빵을 좋아했다. 식판빵으로는 내가 만족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굿디즈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특히나 이 두 제품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성분이 정말 엄청나게 클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제품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팬케이크를 구워가지고 메이플 시럽 뿌려서 탁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었고 빵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 토스트를 해먹는다든지 아니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식판의 빵들 중에서 기존의 식빵의 느낌을 재현해낸 것은 보진 못했습니다. 몇몇 글루텐이 들어간 제품들 빼고요. 성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몬드 가루 수용성 타피오카 전분 계란의 흰자 파우더 차전자 핏가루 베이킹소다 그리고 이스트 호모와 소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분이 정말 클린하죠. 실제로 후기를 보면 괜찮은 식사빵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드는 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에어프라이어로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은 이 팬케이크입니다. 정말 이 팬케이크 대단해요. 성분을 보면 곱게 간 아몬드 가루와 알룰로스 베이킹 파우더 소금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클린하죠. 다른 무엇보다 이 믹스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선물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요새 보면 노 슈가 알코올 당알코올을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큰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알코올에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베이킹 믹스라서 직접 만들어보고 후기까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키스마일 키토 제품입니다. 이건 MCT 오일 소프트 젤로 구성되어 있는 알약이고요. 제가 이걸 왜 샀냐. 커피를 먹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디카페인 방탄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MCT 오일만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MCT 오일의 파워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먹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여러가지 MCT 오일 알약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 알약 하나에 1g의 MCT 오일이 들어있고요. C8 대 C10의 비율은 6 대 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MCT 오일 자체가 약간 인효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인효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드셔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전해질 파우더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수분 배출을 통해서 전해질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전해질을 적절하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분을 보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염소, 나트륨, 칼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연산도 있고 마해산도 있고 비트 추출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내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에 타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키토플루를 겪고 있다. 아니면 탄수를 많이 먹고 다음날 단식을 하거나 키토식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대략 먹은 한 잔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해질을 꼭 보충해서 드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코넛 랩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랩이라서 샀고요. 여러분들 간장 베이스에 소불고기를 만들어서 모짜렐라 치즈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전자레인지 한 번 더 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께 정말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성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충분한 설명을 드렸지만 혹여 이 성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식을 고를 때 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양성분표를 봅니다. 탄수화물 중에 순탄수화물을 계산을 하는 거죠. 전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 알룰로스 등의 감미료 수치를 뺀 순탄수화물입니다. 한 5g 미만 이라고 하면 먹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분들을 쭉 보시고 자연에서 왔는지 덱스트림류나 전분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설탕이나 물엿 유당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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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